네 안녕하세요. 오늘 1단 가치가 제작 발표회 진행을 맡게 된 셀럽티비의 연예소녀 MC 에이프릴 진솔입니다. 감사합니다. 우선 1단 가치가 제작 발표회에 참석해주신 많은 기자님들과 팬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일단 제작 발표회 MC는 처음이라서 지금 굉장히 많이 떨리고 두근대고 한데요. 좋은 분위기로 잘 이끌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예능 제작 발표회를 왔는데 제가 MC라서 놀라신 기자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. 잠시 TMI를 말씀드리자면 1단 가치가는 기획 단계부터 아이템 선정에 참여하는 등 셀럽티비를 통해 시청자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만든 프로그램이고요. 제작 발표회 역시 셀럽티비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는데요. 매주 월요일 6시에 셀럽티비에 업로드 되는 전지적 아이돌 시점 연예 뉴스 연예소녀를 진행하는 인연과 또 1단 가치가의 출연진 다섯 분들이 모두 1, 2, 3세대 아이돌을 대표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제가 이번 제작 발표회 MC를 맡게 되었다는 그런 사연이 있다는 점 살짝 참고해주시고요. 조금 부족하고 미흡하더라도 예쁘게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1단 가치가 티저 영상 보시고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제작 발표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영상 잘 보셨나요? 방금 보셨던 영상은요. 사이판에서 촬영한 1단 가치가의 티저 영상인데요. 저도 영상을 보니까 다들 너무 즐겁게 촬영하신 게 느껴지고 풍경도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사이판에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. TV 조선을 통해 5월 18일 밤 12시 30분 첫 선을 보이게 될 같이 가서 따로 노는 세미팩 여행 1단 가치가의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요. 네 이제 슬슬 포토타임을 가져볼 건데요. 네 그 전에요 제가 초보 MC인 만큼 모니터를 조금 해왔습니다. 우리 영상 사진 기자님들 출연자분들을 더 예쁘게 찍어주시려면 스킨톤을 꼭 맞춰야 하잖아요. 포토타임 시작하기 전에 잠시 화이트 밸런스 맞추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요. 아이고 찍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. 왼쪽부터. 네 가운데요. 네 하트. 네 오른쪽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